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침대전쟁 배드워즈 시간인데요 제가 몰랐는데 즐겨찾기 기능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즐겨찾기를 바꿔놨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즐겨찾기만 사용해서 우승해보기라는 침대전쟁 컨텐츠입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즐겨찾기 바꾸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침대전쟁의 즐겨찾기를 보여드리자면 제 침대전쟁의 즐겨찾기는 양털 그리고 꿈의 수호자 방어구 두개 다이아랑 철 철검 다리달걀 물약색의 침대 부신 도구색의 TNT 황금사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심지어 돌검 같은 것도 안 사가지고 그냥 정말 좋은 것부터 빠바바카는 스타일이라서 완전 공격적으로 나갈 건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걸로 시참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 들었거든 어떤 시참이냐면 같이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즐겨찾기 여러분들이 쓰시는 즐겨찾기 같은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즐겨찾기 보고 제가 그 즐겨찾기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처럼 공격적일 수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항상 나무랑 엔드돌까지 해가지고 엄청 방어적이신 분이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좀 하드코어 좀 어렵다 하는 즐겨찾기도 있으시면 그걸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또 플레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시참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문제가 지금 엔드 상자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 있다 일단 블루 친구가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블루 친구를 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양사 사주고요 블루 친구부터 부십시다 TNT를 살까? 제가 이어서 올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두 개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떨궈야겠다 하잇! 뒤에서 왔지롱! 어? 안 떨어졌어? 안 떨어졌어? 안 떨어졌어? 말도 안 돼! 아니 안 떨어졌다고? 시프트 때문인가? 어? 뭐야? 아 나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? 안 떨어졌어? 말도 안 돼! 아니 놀려 먹으려 했다가 걔네 지금 장난 아니네 다시 넣어놓고요 금이 그러면 지금 한 10개쯤 쌓았을 텐데 일단 쟤를 부셔야겠어요 방어 더 하는 것 같은데? 아! 쟤 방어 스타일인가 봐 어? 아니다 쌓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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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가자 누가 더 높게 쌓아라 가자 쌓기대전 가자 쌓기대전 가자 쌓기대전 가자 오케이 쌓기대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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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최대다 서로 서로 최대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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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재밌는 판 좋아 일단 다른 팀 안 온다 살짝 보고 야 거기로 가면 밀어내기 좋지롱 빠이빠이 낙땜 살짝 받고 어쩔 수 없죠 받는 거 낙땜은 여기다 엔드 상자에다가 내 템 넣어놓고 깔끔하게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철갑바 맞춰주자 일단 저 친구는 저한테 말을 당해가지고 많이 속상하겠지만 괜찮아 친구야 즐거웠다 너 덕분에 쌓기대결도 하고 내가 쌓기대전 완전 침대전 소반에 할 때 말고는 안 해봤거든 재밌었어 인마 끝을 내야지 집안에 있을 것 같은데 안 나갔을 것 같은데 어디 갔지? 어 돌아서 벌써 우리 집 갔나? 아닌데? 어 어디 갔어? 야 왜 어디서 울고 있냐 울고 있으면 나 잠깐만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철감 좀 살게 여기 소리 질리는데 어딘가에서 양털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뒤인가? 아 뒤다 어 하이 어 야 자 아 왜 그래 어 뭐야 야 바보야 깜짝 놀랐잖아 자 이거 가지고 올라와 올라오라고 올라와 아 야 야 안다왔냐? 올라와 아 이거 노린 건가? 노린 수인가 이거? 이거 받아 올라오라고 야 지금 이러고 있으면 게임이 안 돼 내 침대 부서지면 어떡하라고 안녕 내 침대 때문에 놀아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즐거웠다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게임이 안 끝난다고 나 안 자라야 돼 내 침대? 아이씨 재밌게 놀았네 아 근데 저거 좋다 저기서 약간 버티기 가능할 것 같아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그 드래곤 나올 때까지 버티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남은 게 지금 제가 노른 사이에 그레이랑 아쿠밖에 안 나왔네? 어 아쿠 온다 그 와중에 어 아쿠 빠이 오오 오 T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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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오 TNT 점프야 TNT 점프야? 오오오오 차라리 나이가 보기엔 내꺼 손으로 부시는 게 빠른데 TNT 하라는 사이에 너 죽을걸? 어 살짝 걸렸었어 나 살짝 어 나 부셨으면 부셨을 텐데 아 나 잠깐 걸렸어가지고 까비 아깝다 오케이 그래 끝냅시다 어? 뭐라고? 내가 이겼단 얘긴가? 뭐라는 거야? 영어로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네 일단 정면에 있는 친구인 것 같죠? 정면에서 길이 있는 걸 봤었는데 아 자기가 초보라고 아 자기는 초보라서 내가 이겼대 아 그렇구나 야 나 블록 안 사왔다 어 파랑이가 죽고 간 이 양털 파랑이가 죽고 간 이 양털로 너를 끝내겠다 아 초보 맞나 본데 갑옷을 안 샀네 오오오 오오오 오 얘 밀어내는 수준이 초보가 아닌데? 한번 봤어요? 밀어내는 수준은 절대 초보 아닌데 이거 일단 오는 거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밀어내기가 초보 수준이 절대 아니었어 오이 빠이 코가 아 그냥 포기한 건가 보구나 오케이 나는 냉정하다 절대 봐주지 않는다 그래 춤이나 추자 야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왜 이러냐 야 이거 먹어 때릴 거 때릴 거 때릴 거 나 꿈의 소와드가 될 건데 딸일 거 아 뭐야 철갑판 사고 싶다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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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철갑판 사고 싶대 철갑판 사고 싶대 쏘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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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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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골렘 소환해 미안한데 나 골렘 소환할 거야 나 골렘 소환할 거거든 미안한데 어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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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야지 뭐하는 건데 골렘 있거든요 저 골렘 소환할 거예요 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I want I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헤이 오케이 오케이 얘 원래 황금사가 사고 싶었는데 실수로 저걸 샀대 자 실수로 저거 샀대 저거 T&D 샀대 아 초보구나 진짜 어떻게 하자고 자 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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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때려 먼저 때려 먼저 때려 오케이 먼저 때려 먼저 때려 싸우자 싸우자 자 먹고 한번 먹고 그러시 먹을 줄 알았어 저보니까 그럴 거 같더라고 어디 갈라고 자 골렘이다 자 골렘이다 오 자 피 피 없는데 야 야 야 끝내자 야 끝날 때가 됐다 친구야 너무 놀았다 우리 우리 이제 끝내야지 P1이래 P1이래 HP1이래 아이 끝내자고 아 이거 또 아이 나 또 마음 약해지게 아 끝내자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나 바빠 아 나 아까 전에 블루 때처럼 왜 이러는 거야 안되겠다 그만해야겠다 이거 너무 놀았다 끝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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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끝을 내야지 아 여기 TNT 한방에 죽네요 몰랐네 아 몰랐던 게 골렘이 TNT 한방에 죽는구나 내려가는데 내 침대 가려고 성공하래요 저 친구 제 침대 가나요 블록 있는 것 봐 개빨라 얘 초보 아니라니까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초보의 플레이로서 절대 나올 수 없는 플레이거든 얘 초보 아니야 얘 진짜 빨라 얘 침대 전쟁이 처음이었죠 정 PVP는 거의 최강자일 것 같은데 아 너무 놀아줬다 일단은 저 친구가 모르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바로 추격 기능이죠 심대 전쟁에는 추격이 가능합니다 침대가 푸어진 아이의 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딨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노란색이 있네요 음 추격할 거야 너는 끝났어 자 각바 어 봐봐 제가 엄청 빠르고 어쩔 수 있어요 린자브리지 할 줄 알 텐데 지금 보니까 린자브리지 할 줄 알 텐데 개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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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적으로 린자브리지 할 줄 알 텐데 오 올라갔어 올라갔어 대박이야 아니 왜 저렇게 소식이기고 살아 연기 컨텐츠도 아니고 그저 침대 전쟁이 뿐인데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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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 간다 갈라 간다 갈라 간다 갈라 간다 갈라 간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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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내가 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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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신속을 먹었는데 신속에서 돌아다닌 거 보기 빨라서 못 때릴 텐데 진리가 없지 아 이 몸판이야 아 재밌게 놀았네요 아 이거 재밌는 친구랑 만나가지고 좀 재밌게 놀았는데 우승은 가뿐하게 했네요 아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덱 남겨주시면 그 덱으로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구요 저는 그냥 가뿐하게 우승할라 했는데 좀 재밌는 상황이 많았네요 오늘 자 그럼 여러분들 구독하기에 좋아요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재밌는 덱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음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 안녕 안녕